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현희입니다. 2024년 우리 시장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연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로 인해서 그 부담감으로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한 모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만 9천 9백원 선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부착이 됐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셀트리온 잭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의 지수도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도 부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은 우리 시장에서 매매 첫 단추 잘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새해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문가님 첫 거래일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강했고 제약주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11월 방송 때부터 강조해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반드시 포트 내에서 일정 부분을 편입시켜서 홀딩에 나가실 것을 제가 강조드린 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1월달 랠리도 반도체부터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역시나 반도체 랠리가 나오게 된 주된 배경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디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반등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감산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어서 가동률 증가까지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고민을 해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시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HBM, CXL 같은 단기 테마들도 같이 반응을 좀 해주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선을 지금 돌파를 또 목표를 또 잡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 랠리 양상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반도체 종목 중 이미 다 급등 나온 종목들을 뒤늦게 쫓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직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역시 저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공장 가동이 증가가 되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뭘까 여기에 대한 힌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도 내가 이쪽 섹터를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정답은 소재 쪽이죠. 소재.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상당히 많고요. 지금 PR 밸류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가동률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도 접어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7, 80%까지도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반도체 소재 쪽 랠리 양상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선뉴스 테마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해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테마주 관점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매매 방법이 선뉴스 매매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에 이어서 후속 관련된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발 먼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짚어주시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강의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대한 힌트를 듣기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또 올해부터는 공개방송도 장 전에 진행을 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시장에 대한 힌트를 매일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대 비엔제스틸이 나와 있고요. 삼양 식품이 또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부착이 됐습니다. 우선은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은 이 두 종목의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죠. 셀트리온 제약, 현대 비엔제스틸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밖의 네오쌤도 18%대, 메지온이 1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 혜스케어 흡수 합병한 첫날인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제약도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늘장 8%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강세 배경으로는 회사 측이 올해 글로벌 수출 등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메지온입니다. 오늘장에서 급등을 보여줬죠. 제약주들이 또 이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탄력이 풀리지 않으면서 10%대 상승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네오쌤입니다. 오늘도 이 CXL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네오쌤은 4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면서 18%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엔지스틸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 현대 비엔지스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성림천담 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히토르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도 있고요. 우리 강사님의 1타 주식도 나와 있는데, 우선은 가장 화제가 됐었던 셀트리온 제약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바이오 제약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 사실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전격적인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차 합병 했으니까 2차 합병으로 넘어가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셀트리온 제약이 또 수혜주로 거듭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육박하는 이런 시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상 급등을 한 것이지,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후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료성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아, 이벤트를, 이벤트를 끝으로 주가가 이제 갑자기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인식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 부분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가 또 어떻게 추후에 제시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적으로 좀 봤을 때에도, 사실 서정진이 대표이사로 다시 한번 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연간 3개 제품을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주주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 5년간 15개 제품 정도가 런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램시마와 같은 정말 또 독보적인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또 런칭이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현실화 되는지는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 가치상 새롭게 품목이 어떤 것들이 지금 런칭이 되는지 유무를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주봉상 보더라도 월봉상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단기 이상 추가적인 급등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 상승 여력 자체가 이제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 지금 열려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20% 내지 맥시멈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보유자,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하시는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 뉴스에 지속적인 팔로우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어서는 매주언도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가 1타 주식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시스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해봐야 될까요? 네, 매주온 종목은 역시나 사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다수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종목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사실 매주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심실증 관련된 치료제인 관련된 부분이 임상 3상이 올해와 내년 베이스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앞두고 있는 곳들이 주가 상승세가 오늘 좀 돋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온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할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주봉과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맥시멈까지 좀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사실 매주온의 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동반적으로 진출해서, 지금 직판매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금 회사가 매주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 관점을 잘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밀려 있었던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 좀 새로운 현상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추후적으로 더 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끝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거는 데이터상 거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지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통 바이오주들의 이런 회복은 언제 나오냐? 2월 달, 3월 달에 강하게 나옵니다.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2월 달, 3월 달까지도 내다보고, 그리고 제가 이따 강의에서도 조금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실제 4월, 5월, 6월 달에 굉장히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서 선반영시켜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 오늘 조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크게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좀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1타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매지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테오전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시해 주신 이후에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알테오젠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기업이 전개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단기 추세가 가장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들고 가는 관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수익을 내시는 이런 전략들이 좋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는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오늘 주가가 7%가량 빠졌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지금 추후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펩트론이에요. 펩트론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7.5% 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을 앞두고서 새로운 현상, 즉 먼저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펩트론 외에도 파멥신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언급이 된 바 있었던 종목들이죠. 파멥신도 어때요 오늘? 11%나 빠져요.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가치가 뭐 변한 거 아니야? 기술 이전이 다시 또 멀어진 거 아니야? 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JP모건을 앞두고 세론 현상이다. 즉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기회 삼아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같이 접근을 좀 하게 된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약조 전반의 자세한 분석들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대 비엔지스틸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거든요.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상장 이슈로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자회사들이 뭐 이렇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모 회사가 이제 급등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산 로브틱스 상장 당시에도 사실 두산이란 지주사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크게 급등을 한 적도 있었죠. 자 현대 비엔지스틸도 비슷합니다. 청담산업, 성림첨단산업이라는 자회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4월에 또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서도 현대 비엔지스틸이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시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연구자석을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라고도 하는데 사실 성한이란 종목도 관련된 것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두 개 이제 히토류 탑을 고른다면 성림과 지금 성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 비엔지스틸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우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림첨단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밸류 재산정이 또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역시나 상한가 이렇게 육박하게 되면 갭상승 또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갭상승 또 내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추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 추경 매수해가야지 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면서 이전에 부각받기 전에 그 주가 수준이 혹시나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주는 4월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월에 막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지만 2월달, 3월달 굉장히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기대감이 빠지면서 소멸되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유수로 딱 선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연습을 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셔야만 내가 이 시점부터 서서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때문에 제 선유수매매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대로만 쫓아가시면 그래도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우리 강사님의 선유수매매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이 드는 분석이었고요. 이어서는 삼양식품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데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라와줬거든요.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저희가 전반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삼양식품이 사실 오늘 올라갈 만한 이슈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먼저 한 번 체크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삼양식품이 기존까지는 누가 주체로서 상승을 시켰냐를 봤을 때에는 외국인 주체였어요. K푸드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 관점으로 많이 올랐었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유리한 게 수출주죠. 그런데 삼양식품은 유일하게 라면주 중에서 수출주입니다.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이라는 굉장히 또 매운 라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호식품으로 가격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었죠. 오늘 매수 주체가 개인이에요. 보통 오늘 사실 이슈가 있었던 게 박순혁 작가 관련된 부분이 또 라면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다마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은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라면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우리가 또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 신공장을 또 두 개나 가동시킬 것을 계획하에 잡고 있는 삼양식품은 추가적으로도 괜찮은 랠리 양상을 거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쓰기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보고 있었던 목표 주가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를 좀 잡는다 하더라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까지만 좀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잡아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네오쌤이 있는데 CXL 관련한 테마주들이 오늘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오쌤 같은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 CXL 테마로 엮인 이후부터는 계속 추세를 유지를 좀 해주다가 거기서 오늘 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4% 고점까지도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네오쌤을 지금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지만 이 기업 정보를 좀 보시면 예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 어떻습니까? 매출액 480억에 영업이 120억 정도를 냈었던 상당히 좋은 회사의 면모를 좀 보였었던 회사인데요. 영업익률 10%에서 많게, 많게는 24%까지 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 플러스 뭐라고 했죠? 차트적인 부분,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같이 겸비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장중에 큰 급등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CXL 테마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현재 시장에 워낙에 주도주다 보니까 이 종목을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싼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CXL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시간이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종목들만 랠리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저렴한 종목들을 진입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가 현재 네오셈과 같은 이런 테마주도를 좀 잡고 있다.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답게 최대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네오셈은 저는 좀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분할 매도 실시하시면서 수익을 좀 현금을 만드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분석들을 일주일 한 번 방송시간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연력이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이제는 또 개장 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출연 날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관련 뉴스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서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시면 이 매매법이 얼마나 지금 사실 적중률이 높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기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또 챙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후속된 선 뉴스 매매법 관련된 부분 교육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뉴스를 우리가 선 뉴스 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의 테마주들을 매매하셨던 분들 특징을 보면 굉장히 좀 큰 단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장중에 나오는 뉴스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추적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로서 내가 뉴스를 먼저 준비하지 않고 장중에 나오는 뉴스를 매분 매분 빠르게 빠르게 관련주들을 검색해서 종목들을 매매한다?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전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벤트들을 월별로 하나,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셔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꽤 차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선 뉴스 매매, 제가 어떤 테마가 중요하고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를 매번 강의 때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거의 차트 패턴을 가지고 이런 종목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미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1월,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했던 딱 두 가지 테마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1월 달엔 선 뉴스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CES.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강력한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테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테마만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너무나 뻔해요. IT가 뭐예요?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 바이오.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를 제일 많이 드린 거예요. 로봇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는 좀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의외로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까지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보면 12월 달에 바이오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12월 달에 1월 달에 앞서서 미리 선반영되는 효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만 올랐으면 아직은 바이오주들이 더 갈 여력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연관 없는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시그널로 인식해버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갑자기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바이오 종목들을 상당히 매매를 하고 있고 보유한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저는 바이오주 찐 종목만 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 3월 달, 4월 달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선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바이오주가 분명히 핵심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10% 빠져요? 5% 빠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50% 갈 거, 100% 갈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 나서서 최대한 값싸게 선점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큰 수익을 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1월 달에 옥석가리기 진행될 것이다. 장중에 이렇게 흘러내림 이런 현상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내가 가진 바이오 종목의 임상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 3월 달에 보통 큰 상승이 나와요. 왜? 4월 달에 AACR, 5월 달에 아스코, 6월 달에 바이오 US까지 보통 이렇게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바이오주들보다는 오히려 뭘 봐야 되냐. 지금 시점을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 AI 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두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는 대로 AI가 미래다. 삼성과 LG에서 CES 2024에서 가전혁신으로 승부한다라는 뉴스 이렇게 보이시죠. 모두를 위한 AI가 지금 8일 날 관련된 이슈가 좀 뜹니다. 그렇게 되면 AI 관련된 게 뭐 있어요?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뭐겠습니까? 반도체예요. AI 열풍이 불면 결론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더 고품질의 반도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하드웨어 부분은 뭐겠어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계, 디자인,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좀 해보게 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지금 저점 단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엠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로를 좀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현재 AI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최대 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삼성이 만약에 AI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보유한 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어떻게든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 외주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엠로라는 기업 자체를 키울 목적으로 AI 쪽은 엠로,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 청사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로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가 급등했지만 눌리모그 12월 한 달 동안 내리,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다시 한 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두를 위한 AI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엠로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관점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데 코난 테크도 AI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체 개발 대규모 언어모델인 코난, LLM 자체를 지금 파라미터 410억 개가량을 학습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1조 개까지 학습 완료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또 상당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한 번 지켜보실 수 있는 관심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32,650원 정도에서 계속 지금 맴도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1월 달에 AI 열풍이 좀 불다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도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솔트룩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자체 개발 루시아를 보유한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자, 내년도에 이제 흑자전환이 또 유일하게 또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유수라는 건 미리미리 저점에서 종목들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하게끔 만드는 거를 선유수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1월 달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뭐겠어요? 남들이 반도체 열풍으로 지금 그런 것들 CXL 테마 완전 고점에서 추경 매수할 때 우리는 저점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갈 테마군들도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테마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보통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작년이죠. 작년도 이제 1년 동안 내다봤을 때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3배, 4배씩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 루시아를 계기로 관련된 또 흑자 전환이 유일하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한다면 뭘 사겠어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또 사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점 모델에서 우리가 모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테마를 한 가지씩은 우리가 반드시 좀 숙지해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이 관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SCI 평가 정보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관련된 매각 이슈가 언제 나온다? 빠르면 12월, 늦으면 언제? 항상 늦어지니까 1월 달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이달 말이래요. 보통 원래 11월 말이었는데 매각 위한 실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지만 이 부분이 늦어지고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12월 말까지도 늦어졌고 거기다가 1월 초까지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된 주담이랑도 좀 통화를 해보니까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지금 SCI 평가 정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도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바닥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을 조금 기다려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바닥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준 이후에 지금 유의미한 유의미한 반등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각 관련 실사 결과가 1월 중에 공개가 되면 뭐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을 얼마를 썼습니까? 가격에 대한 협상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몸값이 지금 얼마더라? 지금 얼마에 뭐 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이렇게 한 번에 크게 기대감으로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든 이런 테마나 뉴스들 남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갖잖아요. SCI 평가 정보 누가 관심 갖습니까? 중소형 주고 거래량이 뭐 20만 주 정도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보통 보압권의 시장을 연출을 하거나 혹은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게 될 시점에서는 점점 점점 재료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었던 이런 세력들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렇죠? 차익 실현을 또 할 목적으로 또 지켜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이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저는 4천선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예전에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비슷한 관점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SCI 평가 정보도 사실 본업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추적을 좀 해나가신다면 또 우리가 남들이 못 보는 그런 또 히든적인 전략으로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선 뉴스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드리고 어떤 게 지금 중요하고 이 이슈를 지금부터 선점하고 준비해야 된다. 혹은 지금 이런 관점 이런 종목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선 뉴스 테마주 100% 모두가 다 수익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손절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겠습니까? 기대하던 이벤트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선 뉴스 테마주는 뭐예요? 정리 관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던 이벤트가 아, 지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한 이런 사건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감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혹은 뒤로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SCI 평가정보는 아직 1월 달에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한 1개월 정도가 연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 10종목이다. 더 이상 살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더 좋은 이벤트가 나왔어요. 근데 오, 이건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선 뉴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존의 종목들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더 좋은 선 뉴스에 우리가 당연히 포함시켜야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포트를 또 지금 변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테마주 방법대로 지금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현재 테마주 매매를 하고 싶지만 단기 수익을 조금 창출하고 싶지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죠. 자, 문자 문자로 샵 0082로 이수범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혹은 지금 밑에 QR코드 지금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게 되시면 또 관련된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뉴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명 정원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해드린 대로 지금 공개 방송을 장전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로 만약에 노란톡방 입장을 하게 되시면 추후에 제가 선뉴스 방송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선뉴스들은 무엇인지 지금 2주 이달에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수익까지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지 그 유무를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진짜 눈으로만 관망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 뉴스 전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수범 강사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오셨을지 우선 이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강사님, 아까 강의에서 사실 살짝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하는 데 과정,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종목을 내가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보통은 1, 2주 정도 내가 텀을 가지고서 종목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트를 신봉하지는 않지만 어떤 차트 접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은 어디 구간에서 얘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각 종목마다 특장점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21선에서 움직이고 어떤 것들은 또 5일선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JP Morgan CS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뽑고 그 종목들을 관찰하는 시간들을 항상 1, 2주 정도는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혹은 정말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AI 테마는 지금 남들이 관심 없지만 분명히 이 관련된 테마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특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CS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모두를 위한 AI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필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열풍에 따라서 지금 AI 또 폰 갤럭시 S24죠.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오픈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들이 질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를 포착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두 종목 정도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솔트룩스부터 한번 같이 한번 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보게 되시면 뭐 차트적인 자리로는 아 지금 역시나 뭐 테마라든가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 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오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테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재료 하나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장때 한번 이렇게 쭉 나와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아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내가 매수해볼 만한 테마군들이 어떤 것들은 있는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자 솔트룩스는 예전에도 좀 보게 되시면 굉장히 강한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봉 한번 보세요. 어때요? 보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저점 만 원도 안 대뒀던 주가가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4만 원 넘게도 이렇게 테마가 탑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로봇보다는 무조건 AI예요.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로봇주에서 뒤늦게 추경 매수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또 흑자 전환될 수 있는 AI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뭐겠어요? AI도 돈 번다라는 이런 사실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AI 종목들 급등하겠죠. 자 그리고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준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더라 언어모델을 뭐 몇 가지를 굴렸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국내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요. 기억하시죠? 예전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어. 아 챗봇이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잖아요. 챗GPT가 부각되기 시작할 때 AI 관련주 뭐야?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테마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는 구간일 수가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매수해야 되는 타점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단기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서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관점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봉으로 보세요. 항상 주봉으로 보셔야 큰 걸 먹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그죠? 급등 나온 이후로 눌림 목구간을 계속 주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박스권. 그죠? 이 박스권 맴돌 때 어? 제 눈에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찰하기 시작하다가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중요한 입형선들을 넘어서거나 관련된 이제 단기 시그널이 포착이 될 때 저는 보통 또 매수를 해나가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을 때에는 AI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부터 서서히 매매 타점에 대해서 공부해볼 그런 구간에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점 그리고 관련된 또 추가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담 없이 노란톡방에서 제시되는 것들 여러분들 정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테마이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올해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또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섹터 테마 중에 또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한 번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눌림목 구간을 도래야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AI 관련된 선유수들 언젠지만 일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창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매매 타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장전에 8시 30분 정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나는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배워보고 싶다. 선유수 매매법 정말 좋은 거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내가 한 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작년도에 성과를 잘 못 냈다 하신다면 올해는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행동하셔야죠. 그것이 저의 선유수 방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라도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만 딱 따라와 보십시오. 100일의 기적을 한 번 맞이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1월장 탄탄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거래일 시작이 굉장히 좋았죠.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강의에서는 예정된 일정들을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무려 두 종목을 주셨죠.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스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에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